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평생 홀로 살기로 결심한 3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고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아마 궁지에 몰렸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예전이라면 그런 말 자체를 모르기도 했지만 들었어도 머리로만 끄덕거리고 별로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있죠. 저 또한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던 외로움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거든요. 평생 알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일을 지금부터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저희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버셔서 집안이 넉넉했고 덕분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족했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안정적인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성인이 된 것 치고는 꽤 순진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늘 행복하기만 한 삶이라는 건 없는 건지 제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공기나 물과 같았던 부모님께서 불과 2년 사이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건강한 체질은 아니셨어요.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던 다음 날은 여느 직장인들처럼 주말 내내 골골거리셨죠. 나근이 이어지면 지쳐서 퍼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특별히 병이 있다거나 아픈 곳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늘 찾으시던 담배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만 것이었죠. 아버지는 꼬박 1년을 병상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병원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렵게 사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평생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앞에서 고아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 제게 남겨주신 유산도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졸업한 후엔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잘했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뿐이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겐 그 하나가 너무나 큰 문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인지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살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던 분들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저만큼 슬퍼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던 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전하고 그냥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라고 저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나름대로의 삶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당부하셨던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대학부터 잘 마쳤고 말씀드린 대로 취직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다 해냈는지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재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좋게 말해 재할 일을 한 거지 미래에 대한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우지는 못했네요. 회사에 취직한 후로는 차라리 그런 제 삶의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니 마음 쓸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으니 돈에 얼매어 욕심 부릴 일도 없었고 회사도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굳이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번거로운 일은 피하고 요란한 일은 비껴가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살았네요. 회사에는 집안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연애를 좀 해보라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텅 비어버린 가슴에 누군가를 담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나 회사 동기의 등살을 못 이겨 소개팅을 나가면 괜찮은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마주 앉아서는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허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텅 빈 채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고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운 연애 같은 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기처럼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물과 부동산은 세금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벅차서 전부 다 팔아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두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만만치 않았지만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다달이 받는 월급 딱 그 수준으로 살았고 회사 집 말고는 다른 곳에는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른이 넘었더군요. 저는 연애고 결혼이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제가 걱정스러웠나 봐요. 회사 동기 하나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꼭 한 번 만나보라고 난리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의미 없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지연 씨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절 어떻게 아시고 와, 지연 씨도 참 저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땡땡 시럽 윤 과장이잖아요. 네? 아, 그 사무실도 종종 찾아오고 하셨던 그 윤 과장님이요? 세상에, 정말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으셨나 봐요. 제가 지연 씨 사무실 들락거린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얼굴도 기억 못 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뭐, 지연 씨 업무랑 연관된 것도 아닌데요.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럼, 저 사무실에서 보시고 제 동기한테 자리 만들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만날 일이 있으셨겠어요? 아, 근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전 아직 누굴 만날 상태가 아니라서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남자 여자라도 만났다고 막 사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종종 만나요, 우리. 어, 저 그게... 저 얘기 다 들었어요. 지연 씨, 퇴근하시면 곧바로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시간 많이 뺏지 않을게요. 지연 씨 생활 방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시간 내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서 뭘 하시려고요? 전 윤 과장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나야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금방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딱 그 정도만. 네? 지연 씨도 식사는 하실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선선한 인상에 입담도 좋았던 남자는 심지어 저돌적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시하던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도 제가 벽을 치니까 대부분 제 풀에 지쳐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무리 돌려서 거절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 최소한 알아보거나 거절하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서서히 그 남자에게 빠져갔습니다. 빠졌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익숙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자의 그런 태도가 허전한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세상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가 왔고 혼자 있기 쓸쓸한 날에는 꼭 불러내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죠. 그 사람 덕분에 저는 길고 길었던 외로움을 점차 잊어갔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도 저는 남편에게 제가 물려받은 재산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제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함부로 남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마당에까지 알리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특별히 좋아하거나 하는 내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각자 모은 돈이 있으니 결혼식은 그걸로 하겠다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 이 남자가 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접 살림은 제가 살던 부모님 집에서 시작해서 결혼식 말고는 특별히 돈 들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제게 너무나 잘해 주었고 저는 그토록 갈망하던 기댈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제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앉았는데 의외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집은 새를 주던가 하고 본가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시댁에 들어가자고? 갑자기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흔적이 남은 곳에 계속 사는 게 당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끔 보면 당신 집에서도 멍할 때가 있더라.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지만 당신 입장에선 부모님 댁에 들어가는 거지만 나는 시댁이잖아. 나도 불편하고 시부모님도 불편하실 텐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너 일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아닌데 뭐 살림이나 그런 건 다 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하셨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 일단 고민 좀 해볼게. 그래, 장인 장모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안타깝긴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자꾸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 알겠어. 남편 말대로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야 돌아가신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 사이 어머니가 정리할 건 정리하셔서 남은 게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물건은 정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손대가 가득한 옷장이나 다른 가구들을 볼 때면 어릴 적 부모님과의 추억이 떠올라 잠시 멍해지곤 했죠. 그런데 그게 남편 눈에는 안쓰러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는 남편의 제안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모두 워낙 살갑게 잘해주셔서 시댁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편 말대로 집을 정리하고 시댁과 합가하기로 결정했네요.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시댁이라 처음엔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 산 기간이 꽤 길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이 이야기했던 거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배려해 주셨네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휴 일 없다. 일하고 들어오면 기운 없을 텐데 뭐하러 설거지를 해? 나야 종일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거지. 괜찮으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도 저녁도 어머님이 차리셨는데 괜찮다니까. 아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안다만 그냥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주방일을 못하게 하셨고 그 밖의 청소나 빨래도 전부 다 직접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절 배려해 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자 시댁인데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시댁 불편한 게 시부모님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집안 살림 문제도 크잖아요. 저는 그게 없으니 시부모님과 부딪힐 일이 없더군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제 집처럼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편하게 지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겼어요. 제가 원래도 그렇게 막 건강한 체질은 아닙니다. 감기는 연중 행사고 자잘한 병실에도 잦은 편이에요. 그래도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으니 그럭저럭 지냈는데 합가하고 난 후부터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피곤하고 피부톤이 어두워져 화장도 잘 안 받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컨디션이 평소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직장인이라면 다들 그 정도 피로는 달고 사니까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다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 자연스럽게 몸이 힘들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팀장님이 절 보고 걱정을 다 하시더군요. 이봐, 김대리. 자네 요즘 어디 안 좋아? 그냥 좀 피곤했어요. 특별히 어디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얼굴색도 시커먼 게 안색도 안 좋고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한 번 받아봐. 지지난 달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아마 잠깐 그러는 걸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수 있잖아. 그러지 말고 반차 내줄 테니까 빨리 병원부터 가봐. 그 정도는 아닌데. 김대리 빠지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나야. 내가 오죽하면 반차까지 내라고 하겠어? 검사 받아 봐서 문제 없으면 좋은 거잖아. 얼른 가봐. 사실 병원까지 가볼 생각은 없었는데 팀장님이 반차까지 쓰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뜻밖의 진단이 나오더군요. 혹시 근래에 특별히 드신 거 있습니까? 한약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간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갑자기 간수치가 높아지는 건 뭔가 나쁜 걸 먹었다는 건데. 그런 거 없는데. 저 정말 밥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뭐가 원인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중독 증상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먹을 것 특히 조심하세요. 제가 처방해드리는 것 말고는 영양제도 드시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긴 받았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중독이라니. 그동안 먹은 거라고는 집에서 먹는 밥이랑 가끔 야근할 때 밖에서 사 먹은 외식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합가하고 난 후부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시댁과 살림을 합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아질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먹는 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에 남편과 단둘이 살 때는 제가 밥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중독 증상이 생긴 겁니다. 시부모님 모두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남편도 언제나 제 생각뿐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집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침은 회사일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고 점심이야 당연히 밖에서 먹었죠. 저녁도 야근을 핑계로 밖에서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팀장님의 배려로 계속 병원에 갔고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돌아오더군요. 간소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몰라도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몸이 나빠지고 또 시댁 밥을 끊자마자 몸이 다시 좋아지니 이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간이 안 좋아진 건 분명 시댁에서 먹은 밥 때문인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이상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식구들이 멀쩡할 때 저만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요. 이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우연히 회사 동료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너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 뭘? 아 뭐긴 뭐야.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지. 에이 시댁 식구들이 왜?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 겉으로 친절하게 굴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그리고 핑계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시댁밥 안 먹을 수 있겠어? 너 이거 목숨이 달린 일이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봐.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알고? 잘됐다. 마침 우리 초코 새끼 나왔는데 너 한 마리 데려가. 초코? 네가 키우는 그 말티즈? 안 돼.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인데 어떻게 갑자기 개를 키워? 그리고 여기서 강아지 얘기가 왜 나오는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워. 잘 들어 봐. 동료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제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가 들어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방법이었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반려동물용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죠. 동료네 집에도 설치했는데 화질도 좋고 소리도 다 녹음이 된다더군요. 여전히 시댁을 의심하는 게 찝찝하긴 했지만 동료 말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강아지와 함께 CCTV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갑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자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가 키우고 싶다는 걸 반대하진 않았어요. 다만 CCTV를 설치할 때는 좀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게 뭐니? 반려동물용 CCTV예요. CCTV? 어차피 내가 종일 집에 있는데 그런 걸 뭐 하러 다뤄. 제가 우겨서 데려온 강아진데 그거 때문에 어머님 외출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달면 회사 가서 너 집안 다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집에 계신데 제가 뭐하러 CCTV를 봐요. 어머니 외출하시거나 할 때 미리 알려주시면 그때만 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막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니요. 이건 저렴한 거라 녹음은 안 되고 녹화만 되는데 용량이 작아서 금방 다 지워져요. 그래? 알겠다. 뭐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시어머니는 CCTV가 무척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능도 구리고 강아지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한 끝에 간신히 거실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동료가 준 CCTV는 최신식이라 다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밤 12시쯤 코까지 골며 잘 자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군요. 평소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느낌이 쎄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모른 채 했죠.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난 남편은 제 앞에 손을 흔들며 잠들었는지 확인까지 하더군요. 그때쯤 되자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남편이 방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핸드폰의 CCTV 앱을 켰습니다. 그러자 곧 저를 뺀 나머지 식구들이 부엌에 모여있는 화면이 나오더군요. CCTV의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연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너 그 버섯 제대로 가져온 거 맞어?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거 효과 확실하다니까요. 약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오래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져서 그냥 간다고요. 그런데 왜 여적 소식이 없어? 요즘 회사일 때문에 집에서 밥 잘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간보지 마시고 그냥 확 때려넣으시라니까 아, 왜 거기서 주저하셨어요? 야, 이 녀석아. 넌 그게 에미한테 할 소리냐? 네 놈이 코인인지 뭔지 해서 빚만 안 줬어도 내 손으로 사람한테 돈 먹이는 짓은 안 해도 됐을 거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이러다 제 듣겠어요. 어우, 진짜. 네가 진 빚 때문에 한 달 나가는 이자만 몇 백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요즘 잠깐 버섯 안 먹어서 안색이 좋아지긴 했지만 곧 다시 집에서 밥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재산 전부 우리께 된다고요. 그 여자 재산 많은 건 확실하지? 어머니는 설마 제가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작업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널 못 믿는 건 아니다만 전혀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영 그렇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 애가 왜 저렇게 찌질하게 하고 다닌다니? 지부모 돈이라 못 쓰겠대요. 덕분에 그 돈 고스란히 우리가 갖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된 거잖아요. 뭐 그렇긴 그렇다만 어쨌든 나도 겁나서 이 짓도 오래 못하겠다. 혹시나 실수해서 식구들 먹는데 버섯 넣을까 봐 밥 할 때마다 손이 다 떨려.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참아주세요. 저 여자 버섯 먹고 간 망가지면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그때 모른 채 하면 다 끝날 거예요. 세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철벽을 치는데도 남편이 계속 들이댔던 것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합가하게 된 것도 그리고 합가하자마자 간이 나빠졌던 것도 전부 제 재산을 노린 세 사람의 음모였던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자식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저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니 그들의 만행은 제게 단순히 배신감을 넘어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마저 들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제게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 복까지 먹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적당이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철장에 쳐박지 않으면 저는 무사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곧 배신감과 혐오감으로 달아올랐던 머리가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그날 밤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퇴근 무렵 저는 CCTV에 녹화된 메모리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병찰들이 출동했죠. 예상대로 집에는 시부모와 남편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서 와서 밥부터 먹으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곧 따라 들어온 경찰들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왜 경찰을 데리고 왔어? 남편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놈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몰라서 물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까지도 각오했어야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죽이다니. 누가 누굴 죽인다 그래? 저는 끝까지 발뺌하는 놈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었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한참 간이 안 좋을 때의 저의 안색처럼 시커멓어군요.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부엌에서 남편이 말한 버섯을 찾은 경찰이 나왔어요. 증거 찾았습니다. 버섯 가루가 든 봉지를 든 경찰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쯤 되자 그 년 놈들도 결국 포기하더군요. 세 사람은 별다른 반항도 못한 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세 사람이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거액에 빚까지 져가며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었더라고요. 대출액이 워낙 커서 이자만 한 달에 몇백 단위로 나오는 데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바람에 죽네 사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재산은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원. 제게 돈이 많다는 거랑 그놈은 작정하고 제게 접근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서 결혼까지 한 것이었어요. 수법도 교묘한 게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제게 들킬까 봐 빚을 전부 지 부모한테 돌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 결혼한 후에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요.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래저래 여의치가 않은 일 핑계를 대서 시댁과 합가해놓고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년놈들의 만행이 밝혀지자 판사까지도 질렸다는 듯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세 사람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곧장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이혼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놈은 재산 기여 어쩌고 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하지만 집을 포함해 제가 받은 유산에 그놈이 기여한 건 전혀 없었으니 택도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어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그나마 있는 시댁 팔고에도 빚밖에 안 남는 상황이니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남았을 때는 막연한 외로움에 파묻혀 저 혼자 불행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게는 그저 외로움이었지만 남에게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빈틈이었고 그 틈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외롭지만 전처럼 나약해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마냥 통장에 넣어놓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그걸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상과 의지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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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